자, 대한전선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북격기 탁쿤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조금 보앗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오늘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해드릴 겁니다. 제가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가 없지 않아도 무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혹시나 바쁘신 분들은 010-6411-8706으로 미리 받아가십시오. 대안, 자, 오늘은 좀 좋은 날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기술과 HLB 예측했던 대로 수익을 만들어줬습니다. 약 2주, 아니 2주도 아니죠. 일주일 동안 약 70%가 넘는 수익률을 좀 보여줬었는데 자, 대한전선도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바쁘신 분들은 무조건 문자를 보내주셔서 정보를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대한전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전선 보앗건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매물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화를 시켜주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자, 만약에 제가 우리 기술도 똑같이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만약에 잘못했으면 여기서 주가가 더 꼬라박아야 그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모습이 나와줬어요? 지금 오히려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평선 구간, 그리고 이 평선 구간을 나와준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가는 이 구간에서 어떤 게 주체가 돼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건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잡아주면서 왜 지금 여기서 매집을 해주고 있나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대한전선 추천을 드렸을 때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AI발 전력 위기가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제가 이 뉴스 4월 달부터 말씀은 드렸지만 이 뉴스 하나로 대한전선, 대원전선, 그리고 두산 애너빌리티, 우리 기술 또한 이렇게 싹 다 가져갔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전기 걱정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 에너지 미래로 전환하려면 전기출력이 지금 몇 배? 3배가 필요하다. 내년이면 모든 칩을 구동할 만큼의 충분한 전력을 찾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에너지 미래로 전환하려면 철출력이 3배가 필요하다는 건 어쨌든 간에 이 발전소 부분, 발전소 부분은 3배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일치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2050년까지 원전 3배로 늘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측했던 게 거의 다 마다 떨어졌고 여러 발전소들,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태양열 이런 발전소, 우리 전기 생산에 여기서 친환경 목적과 그리고 효율성 극대화를 뽑은 원전이 관심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AI 전력 수요, 급증 대응, 풍력, 태양과 한계 대응 원전 건설 장려, SMR 개발이 돼서 속도 낸다.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자, 2050년까지 3배로 늘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 자,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대한전선이 왜 수주를 받을 것이냐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대한전선은 과거에 1,100억 원 규모의 미 노후 전력만 교체 사업을 수주를 받아서 진행을 했던 적이 이력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 자, 북미 시장이 공략하고 본격화를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으며 자, 대한전선 미국 최대 전력 사업 전시에서 전략 제품을 소개하면서 입지를 다져감으로써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가 결국엔 나와줬다는 거죠. 자, 대한전선 미국서 1,300억 원 전력만 프로젝트 수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 드렸던 그대로 나와줬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지금 여기 보시면 대한전선 미국 전력만 프로젝트 3건을 연 이후 수주를 받았다. 연 이후 수주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3건. 자, 초고압 1건, 중고압 2건입니다. 그래서 총 3건을 받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봐야 될 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자, 대한전선 이 3건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키포인트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원자력발전소는 3배 증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산물량들이 많게 되면은 유통 물량에 해주는 이 유통의 인력들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것처럼 자, 어쨌든간에 전기 생산량이 많아지면 이 전기 생산량을 옮겨줄 수 있는 수단들이 다시 한번 올라와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양이 한두 배가 아니라 세 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텔레그룸방에서 정말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강조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주자란 컨텐츠 방에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대한전선 자, 대한전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대한전선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한 가지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를 텔레그룸방에서 공유를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한 가지를 우리가 뒤돌아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어쨌든간에 전기 생산량을 만들어 놓고 생산 공간에서 만들어 놓고 이동을 해주고 있는데 필요로 하는 것까지 이 100을 쏴준다 보면 이 100까지 도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장치들을 하나씩 놓게 되죠. 그래서 일정한 양의 100이 바로 그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 이거 무엇이라고 합니까? 변압기라고 하죠. 자, 이 변압기 수주 나왔습니다. 자, 대한전선 미국서 전류만 수주에 이어 변압기까지 주도를 환호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초과 케이블 수주 초과 케이블 수주 자, 추가로 해서 뭡니까? 지금 여기 변압기까지 들어간다면 어마어마한 계약 수주가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얘기들은 미리 말씀드렸고 여기서 한번 읽어보면은 대한전선 미국서 전류만 프로젝트 세권 연이어 수주 AI 산업 떠오르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 나스사 등등 MOU 미팅 진행이죠. 연이어 계약 수주 정축과 힘실어 주도를 환호 자, 이거 원본 내용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요. 자, 010-6411-8706입니다. 자, 이거 대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이거 공유해 드리면서 우리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러한 정보들은 이미 다른 쪽에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인데도 오늘 매수제가 나아줬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 허무 맥락한 얘기인 것 같지만 자, 제가 HLB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매수해주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물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적으로 7월 1일자 여러분들 근 미래라고 하면 7월 1일자에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까지 드렸습니다. 자, HLB 주가 소폭 평생 미 FDA 임박 자, 단기수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이제에서부터 정신 차리고 대응해야 된다. 라이브 방송에서 뭘 공개를 해드렸어요? 이거에 대한 미리 예측을 해드렸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7월 1일자면 2날자입니다. 2날자에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텔레그람마 입장만 하셨더라도 자, 30% 12% 14% 총 몇 프로요? 56% 수익률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 기술 부분 자, 우리 기술 부분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평성구간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폭등 나와준다. 결국엔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이거 뭐라고 하죠? 자, 그러면 56%에 지금 몇 프로입니까? 30% 안 되죠? 한 27% 27% 87% 83% 정도 되겠네요. 자, 83% 자, 여러분도 83%라는 수익률 단 7일만에 나와줬습니다. 7일 자, 이거 장난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83%라는 수익률이 자, 여러분들 적금만 정기적으로 넣는다고 해도 이자가 정말 많이 높아야 2%입니다. 몇 배인가요? 감이 잡히십니까? 저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83%라는 수익률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이 늦었다고 하면은 답이 없죠? 자, 지금이 기회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010-6411-8706으로 자, 뭐요? 대 한 대 한 보내주셔서 대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우리가 외국인 동양들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시 한번 대안에서 넘어와서 자, 물론 외인들이 지금 비중을 좀 줄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어느 정도 비중은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만약에 정말 잘못했다고 재료가 끝났다고 생각했으면 비중을 지금 덜어놨겠죠? 근데 오늘 추가적인 매수가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직 남았다는 거고 자, 연기금에서 엄청난 매수가 들어와줬고 잠깐 매도해준 것만으로도 이런 모습이 나와준 거지만 앞으로 지금까지 아직 물량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과연 여기서 120만 줄은 왜 들어왔을까? 연기금은 왜 미친듯이 매수를 했을까? 기관은 왜 미친듯이 매수를 했을까? 외인들은 왜 떨어졌는데 여기서 매수를 할까? 의도로 파악하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급할수록 조금 더 냉철한 판단이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010-6411-8706으로 다시 한번 대안이라 보내주셔서 대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상 주식폭격이었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